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료구조 그리고 알고리즘과 같은 것들을 공부하기 쉽게 시각화된 정보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이 visualargo.net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와 같은 것들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게 되면 별거 아닌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것은 개발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사람이 나중에 자료구조를 보면 굉장한 어떤 희열이랄까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아직 갓 언어를 띈 지 얼마 안되는 분들이 이 전공에서는 자료구조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이 자료구조라고 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자료구조 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자료구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 구조가 있는 거죠. 구조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뀌는 것,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건 역시도 책으로 말로써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주얼 알고라는 사이트가 고안이 된 것이고요. 이 사이트는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오픈된 사이트고요. 제가 본 알고리즘 관련된 시각화 사이트 또는 솔루션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기본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할 수가 있을 거고요. 100%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알고리즘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리스트 중에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이나 큐나 또는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연결 쪽에 가보면 있고요. 또는 정렬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래프 이론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주 쉽게 그래프 이론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자료 구조 사이트 자체가 자료 구조에 대한 아주 깊은 신도 있는 얘기를 직접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 교재지만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자신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제일 위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어온 곳은 포괄적으로 리스트로 분류되는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이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카테고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링크드 리스트를 선택을 하거나 스택을 선택하면 제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그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구조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메뉴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먼저 선택해보면 여러 가지 선택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랜덤을 선택하면 이 리스트가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또는 랜덤 소티드를 하게 되면 랜덤하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정렬된 상태로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유저 디파인 리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고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푸시, 자, 스택인 경우에는 푸시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이 자료 구조 안에,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추가시키는 게 푸시죠. 자,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푸시를 선택하면 여기 53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비주얼 알고에서 우리가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입력해놓은 값이고요. 아무거나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으로 바꾸고 고 를 하게 되면 이건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자료 구조에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10이 만들어지고 1 위로 올라가고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팝을 하게 되는데, 팝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선택이 되고, 1이 첫 번째 자료가 데이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뭐냐면, 우리가 자료 구조를 공부하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바로 코드죠.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건데요. 바로 그 코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변경되는 동안에, 그것이 어떤 코드에 의해서 변경되고, 그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UI가 바로 이 두 개의 UI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설명이 나오고요. 아래쪽은 구체적인 로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언어의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이 수도코드 아시죠? 가짜 코드를 통해서, 중립적인 코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크리에이트하고서, 크리에이트 말고요, 푸쉬를 한 다음에 이것을 20을 입력하겠다고 하고 고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속도 조절하는 이 바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정해서 좀 더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여러분이 키보드 컨트롤을 통해서, 방금 전에 실행됐던 것을 이전으로 돌아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요, 키보드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왼쪽 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데요, 바로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에서의 코드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누르면 그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태의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뒤로 이렇게 전체의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코드가 실제로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익스플로레이션 모드라는 것이 있고, 튜토리얼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모드는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거고요, 튜토리얼 모드는 이 각각의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에 따라서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각화 도구의 사용법, 또 그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러프한 설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Next를 누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기능은 여기 연습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난이도를 조정하고, 스타트 트라이닝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맞추면 그러면 몇 점인지, 또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교재건 선생님이건 설명을 듣고 대략적인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이 비주얼 알고와 같은 이런 서비스에서 그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또 그게 코드상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 알고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비주얼 알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쪽에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기타 밑에 보시면 알고리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주얼 알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이나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들을 제가 모아놨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모아놓을 생각이니까요. 여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생활코딩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생활코딩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해서 알고리즘이나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 관련된 여러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쪽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구독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